안녕하세요. 세무서 우편물 읽는 법과 대처법 5분특강 오와나 세무서입니다. 오늘은 우리 과세 전환 통지서 및 재고품 등 신고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나의 과세 유형이 어떤 유형인가에 대해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자 등록증 상에 일반과세자인지 그리고 간이과세자인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이런 것을 과세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과세가 전환될 때 통지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과세 유형이 전환되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 사업장에 있어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간이과세자와 그리고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신고 일정에서부터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구조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등등 이런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세 유형 전환은 꼭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통지서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언제부터 그 과세 유형이 전환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마지막에 재고품 등 신고 등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과세 유형이 전환되는 것은 어떤 때에 전환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간이과세자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연 단위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어야 돼요. 그렇다면 간이과세자가 연 공급 대가 4,800만원이 넘게 된다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어떤 간이과세자가 2019년 공급 대가 4,8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되게 돼요. 2020년 1월 1일부터 바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7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반대로 일반과세자가 연 단위 공급 대가 4,800만원이 미만으로 된다면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하십니다. 간이에서 일반으로 일반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재고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근본적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매입세 공제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부담한 매입세에게 부가가치율만큼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은 다릅니다. 부가가치율만큼만 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일반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부담한 매입세 공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액 100% 다 공제를 받게 되죠.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게요. 어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상태에서 기계장치를 100만원 주고 샀다고 할게요. 100만원에 부가가치세 10만원 별도로 부담을 했겠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경우에 부담한 10만원 전액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30%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담한 10만원이라는 매입세에게 30%만큼 3만원만 공제를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 7만원은 공제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다고 할게요. 만약에 이 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일반과세자로서 기계장치를 샀다면 얼마 공제받을 수 있게 되죠? 10만원, 전액 다 공제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 좀 불공평하겠죠. 전환되는 사업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 차이만큼을 조정을 해주는 건데요. 간이과세자였을 때 부담했던 모든 매입세액에 대해서 소급해서 해주는 건 아니고요. 이 기계장치를 가지고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 경우 가지고 전환이 된 재고자산,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이런 감가상각자산 등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재고 매입세액이라고 부르죠. 이런 재고 매입세액을 받으려면 반드시 재고품 등의 신고가 필요한 거고요. 반대로 일반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된다면 이 재고품에 대한 납부세액이 생기게 되겠죠. 통지서에 대처하는 법 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만약에 전환이 됐을 때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고 일반과세자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수령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 통지를 받은 경우에 반드시 전환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사업자가 판단했을 때 나는 일반과세자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은데 환급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간이과세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전환일의 전날까지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하반기부터 전환 된다고 할게요. 그러면 상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마지막으로 하셔야 됩니다. 원래 간이과세자는 그 다음에 1월에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반기부터 일반과세자가 된다면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재고품 등 신고를 하셔야 일반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 매입세 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5분특강 오완나 세무사였습니다.